한국어로 능숙하게 숫자를 세는 아이들. 덧셈도 척척 해냅니다. 한국의 평범한 초등학교 풍경 같지만 사실 이곳은 미국 애틀랜타의 국립 유치원입니다. 비한국계 어린이까지 너도나도 한국어로 대답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죠. 미국에서는 교육청 주도로 일반 교과 과정을 두 가지 언어로 가르치는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파슨스 공립 유치원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수학과 과학을 한국어로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. 조지아주에서만 40여 개 학교가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한국어를 채택한 건 이곳이 처음입니다. 조지아주에서 한국어는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데요. 그런데 이 유치원에선 전체 학생 중 비한국어권 학생이 70%나 됩니다. 다나다라도 모르던 어린이들이 많은 만큼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상상했던 거는 그래도 한국 아이들이 50%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외국 아이들이 훨씬 많았고 그리고 공부 가르치는데 애들이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르치면서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. 아이들에게는 첫 사회생활이 되는 유치원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한국어. 먼 훗날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. ision그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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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